이번 주에 개강을 앞둔 대학가도 높아진 물가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. 하숙집은 보일러 트는 시간을 줄이고 또 식당은 반찬 가짓수를 줄였다고 하는데 한민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개강을 앞두고 하숙집 주인이 단열재를 자르느라 분주합니다. 단열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가스는 드레일러 하려고. 올해 들어 한 달 난방비가 5, 60만 원대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가 됐습니다. 고민 끝에 보일러 가동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화장실 문도 닫아두자는 공지를 써붙였습니다. 밥상 물가를 해결하려고 멀리 있는 재래시장을 찾습니다.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데 근처 23년 된 또 다른 하숙집은 고민 끝에 최근 하숙비를 5만 원 올렸습니다. 80만 원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160에서 200? 진짜 호박하네. 막 3천 원씩 해요. 그거를 다 학생들한테 분담을 하기도 솔직히 그건 또 아니고. 대학과 식당 풍경도 달라졌습니다. 생긴 지 5년 된 이 백반집은 최근 기본 반찬 수를 4개에서 3개로 줄였습니다. 자취생이 거르기 쉬운 야채는 남겨두고 비싼 재료값에 비해 학생들 손이 덜 갔던 조립률을 뺐습니다.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반찬 하나를 빼가지고 당분간 올릴 생각은 없어요. 코로나 대유행 후 방역 조치 없는 첫 새학기지만 학생들은 생활비를 절약하느라 먹는 것도 이동하는 것도 줄이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교통비? 그러니까 제일 겁나는 것 같아요. 친구들끼리 장난 사면 미리 걸어서 내일 도착해야 되겠다고 다들 그러거든요. 편의점 가서 그냥 컵업을 하나 사 먹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때우는 날도 많고 아니면 하루에 한 끼를 몰아서 먹는다거나 뭐 그러는 경우도 있고 JTBC 한민정입니다. 1부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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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부에서 1부에서 챙겨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